시군이 다음 달 초 연휴 기간을 겨냥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시민들의 외부 여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주 나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고 느랭이꼴 휴양림도 운영업체와 협조하에 할인 이벤트를 마련하며 여행객 맞이해 나섰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과 드라마 촬영장의 입장료를 할인하고 자연휴양림은 무료로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연휴 기간 동안 관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여행하도록 권장하며 경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